전주 한옥마을의 핵심 거점 시설 몇 해 전 꼭 가봐야 할 아시아 4대 도시 중 한 곳으로 전주가 꼽히기도 했습니다 또 전주는 세계 최초의 도심형 슬로시티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유네스코 음식 창의 도시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한국의 원형을 간직한 도시이기 때문에 세계인들의 꼭 가보라 권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원형은 곧 수공예에 있다고 보고 단순히 공예 상품만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공예를 통해 시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고 손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자 대중이 모여 문화를 느끼고 소통하는 공간이 전주 공예품 전시관이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앞으로 이런 노력들을 꾸준히 펼쳐나가 전주가 가장 아름다운 한국이 되도록 천병 역할을 하겠습니다